원스텝 젤은 베이스 젤 없이 바로 시작하셔도 돼요 원콧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이 좀 꾸덕하기 때문에 레벨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셨다가 1분 큐어링 해주세요 이번에는 원스텝 젤 캘리그린 컬러를 팔레트에 좀 덜어 주도록 할게요 이제 1분 큐어링 해주세요 이제 1분 큐어링 해주세요 이제 1분 큐어링 해주세요 이제 1분만 큐어링 해주세요 1분 큐어링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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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